낭비는 김민재 4시간 8시간 일단 마트 하고 들어갈 거야 지금을 만들어만 할 때 만들어만 할 거야 그러면? 지금 한다 재민씨 옷에 입국했거든요 신보러 왔어요 아아 아아 음 으아 아아 짠이요 으음 어떻게 왔어 왔지 오늘 왔지 한국 어디 왔어? 너 왜 휴지 들고 있어? 이거 아까 콧물로 한 번 가볼래? 나한테 콧물 나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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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하하하 진짜 얼른 다 됐네 째이 하하하 하하하 근데 원래 이 비기실이 조용한 거 맞아요? 하하하하 제가 낯설어서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